자 그럼 지금부터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설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거는 좀 어렵지만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쉽지만 뭔가 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좀 편리한 방법이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방식은 비트남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좀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MySQL을 설치할 거거든요. 특히나 이제 제가 만들었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에서 이 비트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이용해서 MySQL을 설치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은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일단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여기 비트남이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노 땡큐 뭐 저스트 테이크 미 투 더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여기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설치가 되냐면 어.. 아파치, PHP, MySQL 이렇게 세 개가 설치가 됩니다. 그 중에서 우리는 아파치, PH는 필요 없어요.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MySQL만 필요한 겁니다. 필요 없는 것들도 깔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간에 MySQL을 좀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서 어.. 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.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요거 말고도 이 홈브루라고 하는 그..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홈브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MySQL이나 또는 MariaDB를 설치해서 어.. 제 수업을 따라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어떤 것을 하시던지 다 괜찮으니까 어..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 비트나미를 그..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실행을 시킬 건데요. 자 요렇게 생긴 화면에서 더블컬릭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오죠. 그럼 여기에서 열기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. 자 여기서 next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 하시고 그리고 php-mired님은 그냥 두세요. 저거는 체크가 해제가 안됩니다. 자 그 다음에 next 그리고 지금 제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이 mampstack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 디렉토리에 어.. 설치가 될 것이다. 라는 그런 뜻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 next 그리고 요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꼭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기억하기 자신이 없다. 그러면 말도 안되는 비밀번호인 111111 16개를 입력하세요.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서비스할 때는 절대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비밀번호를 쓰시면 안됩니다. 자 next 그리고 어.. mysql 포트는 3306번 내비 두시고요. 어.. 만약에 요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이미 mysql을 설치해서 3306번 포트에서 3000 예 그 포트에서 이미 무언가가 실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. 그럼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끄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얘가 설치가 돼요.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든지 아시겠죠? 예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체크 해제하고 next next 그럼 이제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. 자 요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고요. 이제 피니쉬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죠?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일단 설치를 하신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나미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자 여러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가셔서 mampstack이라는 디렉토리에 보면 그 중에 어.. mysql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저 디렉토리 안에 이 mysql과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자 그럼 이 mysql을 켜고 거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manage-osx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걸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. 그 중에서 manage-servers를 보면 아마 apache mysql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저건 이제 켜져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끄고 싶으면 얘를 선택해서 stop을 누르시면 이 apache 웹서버가 꺼지게 됩니다. mysql도 마찬가지로 stop을 하면 꺼지죠. 그리고 다시 키고 싶을 때는 start를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끌 때가 있잖아요. 여러분이 컴퓨터를 끄고 나면 와.. 이 시간에 지금 새벽인데 저렇게 복주적들이 다니네요 참 제가 도로가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골로 가고 싶어요. 자 아무튼 mysql 이렇게 켜졌죠. 예 그리고 음.. 아 제가 하려는 얘기 까먹었어요.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mysql 설치를 끝냈고 켰고 그 다음에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를 여러분이 끄시면 이 mysql, 아파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꺼져 버립니다. 켜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.. 컴퓨터를 킨 다음에는 다시 얘를 선택해서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뭐.. 안 된다고 뭐.. 당황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현재 mysql 상태를 보시고 녹색불이 안 들어왔으면 스타트를 시켜서 켜시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ysql을 잘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일단 켜시고 그리고 cd 슬래시 이건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죠. app l까지만 치고 탭키 그리고 m a m 까지 쓰고 탭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. 만약에 여러분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으면 탭키를 두 번 해보면 이렇게 요런 이름으로 시작되는 파일명들이 디렉토리명들이 보이거든요. 저는 그 중에서 차신버전인 19-0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저는 이 경로의 디렉토리로 change 디렉토리 한 겁니다. 자 그럼 여기에서 어.. 보면은 mysql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mysql 그러면 저 디렉토리로 다시 들어가보면 mysql이라는 디렉토리를 들어와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런 디렉토리로 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ls-aa를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목록을 보니까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. 저 디렉토리로 가셔서 저기에서 . mysql 그리고 . 그리고 . 그리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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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,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했으면 16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타이핑할 때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 건 정상이에요.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설치에 성공하신 겁니다.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얘기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.